를 낀 상태로 막타를 벗는 이렐리아가 막타를 벗다 보면 체력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3,4,5랩 그 구간에서 정글러가 봐주고 이렐리아 시스를 똑같이 챙기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요 탑에서는 제대는 롱소드 시작 그리고 아리는 도란링 시작입니다 와드로우 체크했어요 네 자 지금 진행비는 일부가 위쪽에서 와드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갈린 상황 깁스 후기 위로 돌아 들어오는거는 베인이 봐주고 나머지는 깁스 후기가서 앨리스의 정글 루트를 체크하겠다 엘지는 아이엠은 지금 그 생각이구요 일단 뒤로 빠집니다 양팀 모두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 와드를 깁스 후기 설치하는데 성공했어요 네 일단 롱판다 선수의 이렐리아는 사실 이렐리아가 한참 유행일때 프로팀이 있었기 때문에 기량에 대한 뭐 그런 문제가 없을거구요 그 점이 검증이 됐죠? 롱판다 이렐리아는 네 정글러와 함께 호흡을 얼마나 맞추느냐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구요 아 라인 수업을 네 레드 스타트 체크 됐고 와드로우 봐서 따라가죠 라인을 라인 수업이라는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저거 와드를 알고 페이크를 치는거 같은데 케넨이 올라가.. 다시 내려가네요 이러면 만라인을 소개했죠 다들 네 케넨이 올라가려던게 엘리스의 정글 루트를 확인을 하고 또 그런 플레이 하려고 했던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만라인이 되다보니까 그냥 다시 정상 라인 쪽으로 튼거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나사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냥 대놓고 케넨 쪽 라인 가가지고 같이 봐주는 식의 그래서 좀 미니언들은 그냥 확 밀어넣는 식의 플레이를 한번 해주기에는 최적의 루트구요 자 저번부터 강력하게 푸시하고 있는 양선수 아래쪽 루트로 가는 어? 자 이거 파라곤 선수 축복받은 바로스가 뒤좀 쎄거든요 네 이거는 좀 많이 손해보죠 아 아파요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요 와드 받고 시야압보하고 앞전멸 셀스드 전멸 네 이렇게 되면 나오기가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라인이 좀 돌다가 늦게 온 파라곤 선수가 이 레벨을 드시면서 압박을 조금 받았고 하지만 당분간은 일단은 케넨이 이렐리아를 괴롭힐 수 있는 타이밍이 맞구요 탑에서 이제 지금 레벨 이게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플레이 못해주고 있는 대신 바루스의 전멸을 빼놨기 때문에 앨리스가 집같다가 탑 들 아 앨리스가 아니라 그 나소스가 집같다가 탑 들으면 분명히 갱갱 타이밍 한 번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 선수를 그걸 캐치하고 올라가는 거겠죠 나소스 체크됐어요 3레벨 찍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죠 더블유스 때문에 딜 많이 들어가 이렐리아 지금부터는 정말 치고 빠지는 케넨과 이렐리아의 이런 심리전 이게 또 백미가 될 것 같구요 딜기완을 자주하면 자주 할수록 이득을 보는건 이렐리아가 되겠죠 이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니키 딜기완은 마라가 부족해지거든요 칼날세도로 이거 밀고 근데 이게 칼날세도가 아직 미니언 마무리하면서 남아있어서 네 안에 이제 이렐리아가 점화까지 쓰면서 케넨을 잡든가 아니면 집에 보낼 수준의 딜을 퍼부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롱파나 선수는 집으로 보내고 아니 그 집으로 보내는게 아니라 라인을 쭉 밀고 집에 가고 싶은데 아 이러면 좀 라인 관리에 네 손해가 됐죠 네 케넨은 어차피 흑룬이기 때문에 흑룬의 도란이기 때문에 빠르게 엘러실도가게 하고 전면 쓰게 만들었어요 쌍머프 아 이거 죽겠다 아 이거 전사네요 로프한다 파라곤 자지만 자 그래도 문제는 앨리스가 살아야 된다는거거든요 쌍머프 앨리스 전사 이러면 손해 많이 맞죠 이거 잡아야되요 잡아야되요 육렙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 붙는게 쉽지 않아요 아 이거 못잡아 미니언들이 와서 이거 네 이거 아 이거 안되죠 이건 앞전멸로 써서 풀리트 시켜도 못잡습니다 별과적으로는 LGIM1팀이 많은 이득을 챙겨봤습니다 롱파나 선수의 전력 어 자 전멸 없는 바루스만 1.4 자 칼진 다시 칼진 8칼진 8칼진 부시 컨트롤 부시 컨트롤 이야 물의 감옥 대박 이야 물의 감옥을 끝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막판에 네 네 뭐 정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뭐 PR타이밍에 딱 짧게 써줬죠 어이구 상황이 좋은게 라인 당근하는데 CS가 오히려 바우스가 더 많아요 랭턴 사양선고 자 전멸 있는 남이에요 전멸 있는 기어 야 물의 감옥 비비 자 하지만 전멸 살아갑니다 전멸 있는 기어 자 어쨌든 이쪽 라인에서는 탑라인 속에서는 네 이득을 챙겼어요 원딜이 키를 가져간 것과 네 그렇죠 스트레스가 키를 가져간 것은 확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잠은 깬 것 같습니다 CS 차이 더 많이 나요 바루스 베인 네 저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바텀에서는 이제 롱파나 선수가 신지드처럼 왜냐면 3,4레벨에 이를리아 키는 이기기 힘들거든요 밀고 도망갈라 그랬는데 파랑 선수가 잘 캐치를 했어요 아 고통받고 있어요 도망간다라는 걸 알고나서 확실하게 들고 안해주면서 네 원딜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네 CS 10개 키라나 차이입니다 어시스트 골드 감안하더라도 딱 지금 템에서 보여지죠 자 이거 네 네 아 나스스가 성장을 너무 잘해서 쌍버프를 2대3을 이길 수가 없네요 지금 바텀에서 이렇게 이러시 쌍버프가 있는 엘리스를 잡아냈었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까지는 준비한 특별한 전향은 없는 것 같아요 나스가 6레벨이예요 하지만 전략 없이도 지금 충분히 흘발정도로 어 자 스킬이 빠졌죠 스킬이 빠졌죠 스킬이 빠졌죠 스킬이 빠졌죠 사연성공 잘 들어왔어요 템 차이와 마지막 스트레시 이야 자 그럼 바텀 바텀 쪽에서도 나스스가 깡패해요 조심해야죠 나스스가 6레벨이였네요 그렇죠 준비한 전략은 없지만 초반에 흑한 걸로 찍어누르고 있는 모습 그렇죠 이거 다이브각 나오겠는데요 일단 나스스의 궁극기는 빠진 상황 하지만 이 CSD를 저거 빠지면 들어가죠 네 빠지고 들어가는거죠 그치 파워업을 아직 캔이 안먹었어요 그렇죠 어그를 안먹었던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그를 자 이건 비록 네 궁극기 야 저게 네 멋있네요 기묘하게 아무튼 아 네 재밌습니다 네 바텀 그래도 2등쪽 역시 LG에요 그렇죠 아 저 나스스가 엘리스 씹어먹는 정말 보기 쉽지 않은 그림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네 개가 거미를 잡아먹고 있어요 저런 그림을 본적이 있는 어 유채화 작게 따라서 스톨 빠져 스톨 빠져 스톨 빠져 최problem이었거든요 네 저 파랑久 assembly가 좋은게 cai nine 아니 대 You세요 네 나사스가 유채화 쓰면서 먼저 들어갔죠 네 다스 mind 바쪽에서도 아까 바스가 또 전사하면서 네 나드스uary 고대굴렘가 나왔어요 아니 지금 파이가 이거 다음 궁극 그리고 puzzle 한번 찔렀다가 다음 궁극 때문에 그냥 바로 드래곤이거든요 나사스는 지금 아 그리고 엘리스 5레벨인데 7레벨이에요 지금 나사스가 미드가 7레벨인데요 나사스 잡을 딜을 보유한 챔프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나사스 잡을 챔피언이 없죠 지금 나사스 잘 잡으려면 지속딜에 들어가는 AP 챔피언이 잘 잡는데 그런 챔피언은 없어요 지금 지금 아리도 딱히 제드에 대상되고 제드가 솔블루이기 때문에 나사스가 탑에 벌써 도착했을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아 이렇기 때문에 킬강이 나온겁니다 자 그래도 헤일때문에 자 사양성고 건이 안나오고요 헤일로 일단은 이게 킬까진 못했는데 제드가 블루 먹고 오는거 보면서 핑을 찍었거든요 블루쪽에 나사스가 블루쪽에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나마 대처가 좋아서 킬이 안나온겁니다 자 타이밍이요 타이밍이 자 이러면 탑에서 움츠러들 수 밖에 없는데 나더스보 여차하면 라인상황보고 다이브할 기세 움츠러들어있어요 다 갇혀있습니다 지금은 최근 추세가 정글이 흥했을때 무조건 게임을 승리로 가져가는 공식이 있거든요 제일 많이 이기는 굉장히 화려해요 둘 다 있었어요 구조맞이 있다는거죠 이야 베인의 마무리 엘리스가 오긴 했습니다만 살짝 늦었어요 바이올렛 선수 방금 선고가기 엄청 좋아하는데요 네 선고 맞춰놓고 앞전멸 정확하게 다 쓰면서 킬 만들어냈어요 나사스 두 있어요 나사스 깡패입니다 이거 이야 이 타임에 나사스는 체력이 말도 안내뒀거든요 자 그래도 베인 탈진 무례가고까지 탱킹력이 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드가 픽이 좋은게 어쨌든 제드가 아리한테 1대1도 좋거든요 변수력 차단하고 있어야지 제드가 그리고 항상 아까 결과가 나와야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로 자 서로 주막하고 제드가 이기죠 아 붙으면 아리가 죽죠 어지간 제드가 이기죠 그렇죠 마무리 전라인에서 흥하고 있는 LGIM 탑에서 견글이 개입하자마자 베인도 지금 지금 풀렸구요 네 모란검 제로템들은 다 나왔습니다 아 이거 잡고 싶은데요 지금 시작 걸고 어 깜금네요 유치화 와 케넨놀입니다 야아 이런좋아 자 다음 스턴쿨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살 것 같긴 한데 선 막아도 고대골렘때문에 네 쫓아갈 수 있죠 이야 전사 와 나사스 그니까 결과로 평가된다 전략에 있었던건 아니지만 그냥 실력으로 어? 잘 끌었어요 자 성공 자 성공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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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겼어요 마무리 레인드웨어 쓰레쉬가 물론 그 와중에 앨리스가 제드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전라인에서 기아스키에서 킬이 나오고 있는 LGIM1팀 근데 지금 미드도 시스템이 좀 심하구요 야 거기다가 베인드웨어 분명히 뭐 킬 CS때 모든 면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지금 3킬 사모씨가 됐습니다 이야 집가면 무랑금 나오겠죠 네 네 방금 키아나 죽어먹었죠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나사스의 쇠약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조합이라 아 아 사실 미드솔킬도 굉장히 컸었죠 그나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미드였는데 변수를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이쪽도 차이 많나요 이제 뭐 레벨이 좀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캐넨 이드포 타임이 좀 지났죠 저건 단순하게 이렐리아 가서 궁 쓰면은 궁 쓰고 들교환 가볍게 해주면 캐넨이 체력이 반 넘게 빠지기 때문에 자 집에 간첩 자 로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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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타이밍에 메온이 없는 캐넨 버스턴 마지막에 터졌어요 아 이거를 아 제드 이러면 죽죠 아리가 죽죠 아리 도망갈게 없죠 등을 안쓰고 잡았어요 등을 안쓰고 잡았어요 자 탑게 이거 드레곤 먹으면 하죠 좋지 맞고 야 이건 좋아요 그래도 팀앤비 앨리스가 한걸 해줍니다 이거 드레곤 가져갈거기 때문에 파워까지 반드시 밀어야겠죠 네 나라스어 버트레곤 바로 뛰어줍니다 자 와드 꼽고 파포탑 그리고 엘자이 밀팀은 드레곤 가져가는 판단 쏜 드레곤은 또 드레곤이죠 아 네 나라스죠 삼키 명세스 사웃이에요 거인어리기까지 나온 나섰습니다 충분히 가져갈 수 있구요 하지만 그 대신에 탑을 내주는 서로 주고받고 굉장히 스피드합니다 경기가 어쨌든 팀앤비도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근데 함정이 뭐냐면은 키를 일단은 앨리스가 많이 먹었는데 이미 다른 라인이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앨리스가 본인의 딜로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의 성장세가 지금은 너무 더딥니다 아리가 제일 세야될 타이밍이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 게다가 휴속자가 회복보호대를 갈 수 밖에 없는 네 이거는 제드가 라인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핍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도입니다 현재 나서스가 거의 레어리티가 하나도 나왓 이거를 블루타이밍 버프타이밍 왔기 때문에 서로 미드에게 버프를 내주구요 이 정도면은 와딩 체크 잘해놓으면 진짜 햇바론 트라이도 될 정도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베인 모란검 바르스도 모란검 베인에 나노스를 저어주는건 자 이거 겡용해주는건데 전멸 아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죠 포탑이라도 많이 때려놔야겠습니다 네 나노스가 급하게 미드쪽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구요 그러시면 MB쪽에서 문제가 되는게 사실 아리가 성장을 해야되는게 무슨 얘기냐면 아리는 나노스에게 상대적으로는 자유롭거든요 그나마 잘 큰게 바르스인데 바르스는 나노스에게 굉장히 취약해요 스펠이 정화도 아니구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아리가 막 다 휩쓸어버리는 KDA도 말도 안되게 KDA 40이 나오는 빠른별이 아리 이런것도 어디서 나오냐면 아리가 성장 잘해놓고 저렇게 방어템이 아니라 지팡이 코어템 하나 뽑고 두번째 지팡이가 엄청 빨리 나올 때 가능한건데 지금은 그게 안됩니다 아리가 나스한테서 자유로운 챔프일 뿐 딜이 안나와요 바로 얼마전에 훈선수가 그런 빌리를 보여줬죠 네 자 일단은 탑을 먼저 밀어놨기때문에 바텀으로 북기하는 캬와 보니 쌍모랑 나왔구요 최근에는 제드가 열무도 쓰면서 연구가 잘되고 있더라구요 활반하게 자 이렐리아는 빌즈워트 해적검 이후에 오랑은 가지않고 거인의 허리띠로 노리고있어요 오랑은 못가는겁니다 지금은 자 노리고있어요 오랑 갔다간 그냥 샌드백 이거는 원래 샌드백이긴 합니다만 자 일렉스가 뒤에 봐주고있죠 이거는 엘자임이 타워 한마인 미는 순간 경기가 확 끼어올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싸우면서 승리를 장당하기가 아 아 고지기했어요 스매시가 앞에 나오고 그렇죠 밀어주고 베이지 생각보다 딜이 나옵니다 지금 바텀도 바텀도 나저스 와 헤일 몇대를 맞고 아 죽어요 제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 아리가 conservatives 따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끝난 상황 와 유얼스 이런 개 오오오오 조스네메 이야 잡독 이걸 또 멀스택이죠 우와 이건 좀 치명적입니다 탑 1차가 밀리고 바텀 1차까지 밀리면 먼저 탑을 민 어떤 보람이 없어요 말그대로 가두리 향실도 관기는 어? 어? 이거 잡아줘 야 매소운 사용성고 어 2차까지? 큰일났습니다 잘 따라가는가 싶더니 나서스의 성장으로 계속 타워다이브 노려주면서 봤던 뭐 아작났구요 네 아우 근데 레이더 벗어서 대단한거는 타워다이브 각을 정말 잘재네요 아슬아슬하거든요 헤일도 사실 되게 잘 들어갔는데 베이 났어요? 사용성고 빛나갔고 아 뭐랄거 자 그래도 제가 한번 잡아낼수있나요? 다음고치 언젠가 다음고치 블루라서 자 그래도 킬을 만들어냅니다 란두인 나왔어요 라서스 템이 너무 쎕니다 이게 란두인이 지금 방어템이 아니라 공격템이에요 저거를 가서 터트리면 너흰 다 죽었어 CC의 계좌이죠 지금 네 그리고 케넨도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나왔구요 아 나와서 지금 보니까 CS가 말도 안되네요 네 킬 킬 어씨 CS 다 말이 안돼요 어? 좋아요 걔는 잡았고 나서스 나서스 짱짱맨 란두인 켰어요 자 베인 자 베인 물었는데 자 최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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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악걸링 아 안돼요 야 불에가모 야 그래도 그 와중에 무레가모 그저 나서스 나서스를 잡을게요 다음번에 개판이에요 탑 나서스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큰 힘들거든요 네 7킬입니다 베인은 함정이었고 바로써 빨려놓으면 이거 미드 밉이라 그래 너희는 베인을 맡아라 바로써와 바로써와 위험해지겠는데요 이거 밀립니다 미드일차 와아 무서워게 없어요 가위부 이거 살짝 챙겨주고 어그로 살짝 바꿨다가 와아 야 이거는 쓰레쉬가 너무 잘해줬죠 이게 쓰레쉬 나서스랑 지금 어그로관리한거거든요 그렇죠 서로 맞아주면서 체력 남은거 보세요 양손 한쪽이 계속 맞았으면 한쪽이 무조건 빠져야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무슨 레이더운줄 알았어요 탱커 2인계 하면서 야 이거는 너무 굉장히 좋은데요 어그로를 서로 끌어주면서 그 와중에 궁극기 그리고 바루스 마무리 개판이네요 진짜 예 나서스가 생각받았어요 너무 탱키한 것이 아 신발 보세요 신속의 산업까지 다시 볼까요 아 이게 캐릭 잡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시작이 좋았어요 네 이거 매혹 들어가는게 진짜 대박이었는데 매혹까지 딱 들어가면서 빠르게 잡고 이완둘이 란두이 상호한테도 뭐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입은건 아니었구요 와 네 란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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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드라였네요 네 란두이 궁이에요 지금은 궁이랑 란두이 시너지 보시면 궁으로 광을 치고 있어 나라스가 와 아 뭔가 장면이 그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죠 네 어 야 그래서 또 하나씩 문제 나왔으시죠 이게 필드 저기까지 나가면 날쏠할 수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덩치도 크고 완전 거인이네요 타워 없어요 이거 나스 고 고 아 아 너무 아파요 서약이 아파요 굴면 거미 이빨이 아파요 어 어 기분냈어요 너무 기분냈어요 가끔 이럴때 있거든요 아 낼만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일만 합니다 지금은 가끔 무한의 대건 나오면 내가 다잡아있을 것 같은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내일만 해요 서리안을 뽑았어요 네 너무 취했네요 지금은 아 아니다 싶으겠죠 이제 아니구나 싶겠죠 잠깐 내가 무리했어 이런말 나오면 하죠 네 500원 헌나 사실 이런 상황 나와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웃으면서 네 허허허 아 재밌다 이러면서 드래곤을 네 가져왔습니다 벌써 12,000 골드 차이 1다이는 해야 KDA가 예쁘게 찍혀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아 KDA가 그래야 나오거든요 대상이 신발을 보더라도 지금 나머스가 얼마나 성장을 잘했고 자신감이 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게 베스트셔업 강인함은 다른템에서 때우고 그렇죠 붓기만 하면 되니까 네 네 이석이 가장 큰 문제인데 원래 닌자신바는 갈법도 한데 안 아프니까 12대25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스코 네 나서스 산타가 선물들고 와요 란두인 이건 뭐 사슴이 오는게 아니고 도베르만이 켈베로스죠 도베르만도 아니고 이거는 네 굉장히 힘든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팀 엠비 나서스가 초반에 흥한 것이 그것을 잘 이용해서 타워다이브를 지속적인 타워다이브를 통해서 상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이거 몇차하면 그냥 가죠 바론 라서스 체럭칸이 좀 촘촘하죠 많이 8월의 크리스마스 어? 나서스 믿고 간거야? 나서스 믿고 간거야? 제기가 뭔지간데 야 케넨 케넨 케넨고 케넨고 아 근데 지금 케넨고보다 라서스 란두인이 세보여요 와 아 나서스 아직도 안죽었어요 성공 트리플킬 나아미가 왜 앞서 케넨킹 아 베이코드라 나서스라는 방패를 앞세워서 날카로운 벤이란 창으로 상대를 그냥 찍어 누릅니다 나서스가 앞으로 아 이렇게 해서 기가바이트 엔앨비 12강 시즌 첫번째 경기는 엘지알밀팀이 팀 엔비를 잡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와 그야말로 나서스 하드 캐리 나서스 왜 골랐어요? 캐리할려구요 네 네 탑에서는 나서스가 사실은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1대1하면 성장 안할래 네 상대 잡아먹고 성장할래 아니 참 차쿠오스 정글로 아 파밍 귀찮아 너무 파밍 네 그것이 결국에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그 바텀에서 네 키를 먹어간거 상대 정글을 또 엘리스를 잡아내면서 쌍모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그것을 그 타이밍에서 계속해서 이득을 가져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밀리고 있었던 베인 라인도 잘 풀어주고 네 파라곤 선수의 탑은 일단 그냥 무난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미드가 희망인 거를 오히려 이제 솔킬을 내면서 제대로 끌어왔었고 CS도 이기고 네 나머지는 사실은 베인의 화려한 무비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나서스가 첫째 그리고 쓰레시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사연선고라든지 CC를 잘 히티시키면서 역으로 베인에게 키를 가져다 준 거 아 정말 좋았죠 이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일방적인 경기가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엘자이엠팀이 리빌리덴 후 첫선을 모인 자리에 게다가 공식경기 첫 주전이 3명의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점을 줄 수 있을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양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2강 C조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5 7 8 10 10 11 12